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 되기에 미주 오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시를 기록한 가운데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5.3% 구글 3.3%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타자는 이제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뒤쪽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과 팔란티 아폴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XL ETF FNGU 그 다음 QQQ SPY 현재 시점에서 보조지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구요.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QQ TQQQ 관련도 보도록 하겠구요. 미국 지수 이야기 시향 분석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할테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아직 채널에 구독과 알람 설정 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매수나 매도우격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멤버십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다운은 0.68% 상승. 나스닥은 1.04% S&P500은 1.01%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프리마켓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선물이 처음에 좋았다가 장 시작할 무렵에 좋지 못한 상태로 출발을 하였다가 그래도 기술주들이 큰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1%대 세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주가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 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구글은 3.58% 지금 페이스북은 5%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0.91% 하락이 나왔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35,000선을 최종적으로 돌파를 함으로써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S&P도 지금 4,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 S&P 최고치 연말까지 4,6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400이 넘은 상황이라 한 5% 정도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S&P의 500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량기술주 100종목을 모은 나스닥 100지수 현재 15,000선을 지금 넘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어제 15,000스닥을 얘기를 하면서 15,000스닥이 넘었을 때 SQQQ를 조금씩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증시는 지금 다음주 실적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1.3%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1.28%로 안정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루드오일 프라이스도 72.17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관련주만 지금 현재 0.4% 하락하고 나머지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에너지 관련주 엑슨모빌은 0.0-0.12% 하락이 나왔고요. 특히나 통신주 관련해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2.6% 상승을 했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 기술주 모두 1%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좋지 못하였습니다. 인텔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후 다음 분기 연말 약세를 반영한 매출 예상치를 내놓은 후 5.29% 하락이 나왔고요. 이와 반면에 트위터 3% 급등, 그 다음 스냅 제가 어제 장시작전 영상에서 스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냅 어제 프리마켓에서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에 플러스 17%에 위치를 했었고요. 스냅은 현재 매출이 2배 이상 오르는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장 종료된 상태에서 23.82%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프리마켓을 샀다고 치면은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프리마켓 프라이스 장 시작했을 때 52주 신고가 이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이득을 보았을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7% 급등이 나온 시점에서는 좀 들어가기는 무서운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현재 트위터도 5%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좀 밀리면서 3%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트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막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기란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번 구글과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차트를 지금 현재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우상행하는 기업은 맞으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RSI만 보더라도 75.8일 이제 앞으로 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페이스북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어제 5.3%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예 뚫어버렸습니다. 뚫고 지금 RSI는 69.06으로 물론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행보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7월 제조 PMI 이 7월 제조 PMI를 보면 실제 예측치가 60이었고 실제가 63.1입니다. 이전에 62.1이었고요. 63.1로 PM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이 PMI 지수 이것은 이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의미고 미만이면 경기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는 이전과 대비해서 현재 지금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 경기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4주 FMC 정례회의에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패드 제롬 파울 의장은 아직 고용시장이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루려면 멀었다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패드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패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은 아직 멀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QQQ, SLXL, FNGUSPY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린저밴드 상단에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RSI는 71.15, 맥든은 4.99, CCI는 159.14, 머니플레이션은 61.74, RMI는 78.5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어느 정도 최고점을 찍고 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SPY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을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 RSI는 63.83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LXL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LXL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FNG와 같이 다루고 있는데 SLXL은 1.99% 상승이 나온 41.5억을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RSI는 53.3으로 과매수 구간은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든은 0.14, CCI는 마이너스 10.5, MFI는 41.3에, RMI는 50.5에 위치하고 있고 FNGU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서도 글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어제 커뮤니티에서 이 FNGU 정고점 5%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RSI는 현재 58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이 FNGU 지금 관련해서는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부분 시력은, 부분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가로 어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CCIV 관련해서 루시드 모터스 합병이 승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장전 영상에서 이 CCIV 루시드 모터스 주주 여러분 걱정 말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장 시작 후 얼마 안 했다가 바로 이제 합병 발표를 트위터에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루시드 모터스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루시드 모터스 어제도 이제 합병 발표 소식에 급등이 나왔는데 6%가량 급등이 나왔고 지금 24불대를 뚫었기 때문에 28불대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 다음은 33불대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테는 현재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썸네일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페이스북, 구글 다음 타자는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현재 지금 앞서서 제가 차트를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대부분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아랫사이도 높은 상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마존, 아마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존 차트 이미 한 번 급등 이후에 지금 조종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략 한 5일, 6일 동안 조종을 거의 받았고요. 급등 전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급등 전 3700, 3800까지는 봐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랫사이도 62.28로 지금 낮은 상태이고요. CCI도 지금 원래 조종 전에는 이제 100, 200대를 지금 상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43.94에 위치하고 있고 RMI도 63.52,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65.9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존은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어느 정도 3700, 3800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고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댓글, 고정 댓글에 해당하는 영상을 자세히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그 링크를 타고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먼저 아마존의 웹서비스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가로 팔란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현재 팔란티어는 총 3가지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고담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파운드리 팔란티어 아폴로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 팔란티어 아폴로는 지금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SAAS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IaaS가 있고요. PaaS SaaS가 있고 이제 뭐 ESPaaS SaaS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고정 댓글로 언급한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SaaS라는 소프트웨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이 세 가지 모듈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팔란티어 아폴로는 현재 이 Saa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팔란티어 아폴로라는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유료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고 아니면 새로운 유료 플랫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프리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팔란티어는 저의 포지션은 연금저축처럼 빠질 때마다 아니면 월 단위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포지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영상에는 이제 시험 분석 대신에 개별 종목이라든지 전체적인 섹터 현황 그리고 개별 텐베거 종목이 또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제 채널에 의견을 주실 분들은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채널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비주얼 멤버십 가입 버튼 여기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가입하기 누르셔서 커피 한 잔 990원 수박 한 잔 4,990원 가입해주시면 채널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